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우 어... 안녕하세요 어... 사실 방금 일어났는데 어 위에 그 옷은 좀 제가 약간 그 스프레이 뿌려서 이거 뿌려서 지금 말리고 있어서 위에 있는 건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나? 아무튼 여러분 릴레이 캠 제가 저에게 왔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수를 먼저 해봐야겠어요 자X블레이 오케이, Lotion 오케이 왜? 너무 좀 그런가? 오케이! 아무튼 여러분 일단 기다려줘서 고맙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먹을 건데 본격적으로? Anyways 보통 이제 원래 같았으면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는 마이 프렌드 정우를 깨우러 가는데 오늘은 제가 세수하는 동안 정우가 와버렸네요 렛츠고 인사해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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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불야 밥 먹기 전에 인사는 제대로 하고 가야지 12시 넘어 이게 지금 몇 시냐? 굿모닝 몇 시지? 지금? 지금 지금은 네 12시 이제 16분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면 이건 이제 12시 제 타임이 되어버렸는데 1시부터 2시는 또 정우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차피 뭐 평소에도 좀 원래 같이 있긴 한데 네추럴하게 그래서 딱 때마침 딱 두 이게 우리가 딱 붙어있어서 오늘 그냥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같이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숙소에 같이 있다기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뭔가 일상적인 부분에서 둘과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보내게 됐고요 오케이 암튼 아 뭐 아 잠깐만 아 사실 좀만 좀만 누워있자 좀 1분만 좀 귀찮아서 그래 근데 원래는 진짜 내가 깨우러 갔는데 아 오늘 정우 빨리 일어났어 아 그러게 아 근데 내가 사실 알람을 해놨구나 어 맨날 해놔 사실 알람은 아 그래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오늘 들었어 네 암튼 아 그럼 정우는 어제 무슨 꿈 꿨어요? 꿈이 꿈을 안 꿨는데 나는 그럴 수 있어 너 꿨어? 안 꿨는데 무슨 꿈이었어? 나는 뭔가 뭐였지? 나는 막 사람이 되게 많았어 많았어 약간 SM타운 같은 그런 거였어 SM타운 같은 건 뭐야 뭘 아까 차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꿨어 확실한 건 꿨어 확실한 건 꿨어요 여러분 인스픅션 우리 오늘 그래서 오늘 뭐 할 거예요? 일단은 오케이 오늘의 계획을 짜줄게요 응 일어나서 응 밥을 먹고 응 과일을 꺼낼 거예요 과일 먹고 과일을 먹고 응 과일 먹은 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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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에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왔을 때 이게 시간대가 응 약간 약간 좀 미스테이크 시간대였어 이게 좋은 줄 알았거든 왜 근데 난 좋은데 아 그래 아침 좋아 응 아침에 너 저번에 몇 시에 했어? 숙소에서 하는 이런 거 처음인데 응 아 너 이번에 아 그렇구나 응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야 한마디 해 요요요요요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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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한마디 해? 응 응 여러분 제가 오늘 릴레이 캠을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마크 선배님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자 이제 오늘 밥 뭔지 알아 난 알아 어허 뭐게 갈비 땡 가자 알겠어 10초만 10초만 응 응 맞아요 여러분도 새우 라임 받으세요 Alright 2021 그레이브 좋아 오케이 Ready? Ready 아 내가 뭐라 그랬어 먹을 거 같고 장난치지 말래 했지 너도 할 거지 응 아 진짜 릴레이 캠 오랜만이긴 하던데 뭐 할까? 응 두 숙소에 있는 거 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뜨거워 그리고 정우가 생각보다 아침에 잘 먹겠습니다 미역국이에요? 우와 미역국이다 와 맛있다 잘 나오세요? 맛있어요 무슨 꿈을 먹었다고? 무슨 꿈을 먹었다고?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응 과일을 밥 먹으면서 같이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 김치랑 샤인머스켓이랑 같이 먹어요 뭐해? 김치 윗 샤인머스켓 그럼 김치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반찬이 돼 버렸어 맛있게 먹으면 안 되는 반찬이 돼 먹고 먹어 먹고 자야지 솔직히 무조건 먹고 싶어 고소해 왜? 너 계속 이해 안 돼 나도 똑같아 내가 봤어 시리우스 블랙 시리우스 블랙 시리우스 블랙 시리우스 블랙 이거 인제 알아? 세버를 슈퍼스맥 시리즈밭이 없는데? 시리즈밭이 없는데? 시리즈밭이 없는데 시리즈밭이 누굴지? 아스카바내즈을 놔둬 해리포터 와 아스카바내아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섹션을 그냥 영어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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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흠 뭐? 다시 돌아와서 영어에서 영어에서 얼마 전에 해리포터 봤단 말이야 해리포터에 나오는 키즈 기억이 안나긴 한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뱀 의 이름은? 스네이크? 스네이크? 스네이크 스네이크 웃었다고 아우 아우 컨셉이었어 알잖아 그럼 내 질문을 줄게 피닉스 런 런 런 런 에 상둥이 형들 이름이 런 런 롤리나잇 런 런 피닉스가 런 그 asking 엄청 Poll 다양한 drawing robot 와 너무 귤이야, 포도야? 나는 귤 좋아해요 포도 뭐다? 왜냐면은 상큼상큼해서 아 진짜? 응 그리고 귤 맛있게 먹는 팁 알려주게 돼요 처음엔 이렇게 딱딱해요 조글라 먹는 거 알지? 이렇게 농구, 농구 안 한지도 깨졌다 같아 너무 추워 배불러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생귤팽귤이라는 과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느끼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? 귤 맛이야, 그게 그 맛인가 그랬어 근데 그거 진짜 냉동에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지 음? 포도 안을 본 적 있어? 나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아 이렇게 난 해봤지 포도 안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? 저거 포도 안이 좀 좋아해 뭐 더 맛있어 보여 뭐 더 맛있어 보여 음 음 젤리 그렇게 먹어 젤리로 응 맞아 맞아 알지 오 잘 먹네 되게 맛있다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야? 과일 중에? 진짜로? 응 과일 중에?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다 좋아해 과일을 과일 중에 너는 뭐 좋아해? 그냥 수박이지 수박이야 벌써 48분이네 시간도 빠른데? 시간이 좀 빠른데? 사실 저희 진짜 실제로도 딱 막 예를 들면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고 좀 여유로운 시간대다 그러면 저희 좀 이렇게 식탁에서 과일까지 먹으면서 좀 먹으면서 같이 솔직히 인정하지 지금 100% 리얼이에요 여러분 저희 일상 대화 플러스 정말 꾸며지지 않은 모자 빼고 약간 꾸안꾸 느낌이 있긴 한데 컨셉 자체가 내추럴이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이거 좀 할까? 뭐 아아 왜 이젠 싫어하냐? 아니 이젠 싫어하는 게 내가 언제 좋아해 너 이거 솔직히 I swear 할 수 있어? 카메라 보고 I swear 오늘 같은 날은 좀 아니야 정호가 제 귀에서 피는 기타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지금 다이제스트 이제 소화 시키자 네 아 아 아 밥은 어땠어요? 야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일단 나 그럼 마무리만 할게 그 빠이빠이 마무리 아 여기서 해 빨리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서 해? 여러분 일단은 굉장히 아 릴레이 캠 오랜만에 하는 거 같아서 좀 되게 반갑고요 일단은 굉장히 맛있게 밥을 먹어놔서 아 좀 개운하고 아 이제 바로 또 저 12시 반 1시 시간이 뭔가 정호와 함께해서 그런지 좀 되게 빨리 지나간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바로 또 1시에서 2시 정호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에는 한번 모자 없는 버전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아 뭔가 뭔가 아쉽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저와의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여러분 그럼 12, 15, 9 PEACE